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감 시황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그널이 다 발생이 된 상태고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라도 제가 3월 14일 날 위기시 전략 전술 영상 그거를 올려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보면 처음 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십시오. 공부 좀 하시구요. 그리고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네 지금 상당히 그래서 오늘 최저점을 찍고 뭐 살짝 아래 그림자 단 모습인데 네 일단 캔들을 보면 장대 음봉 네 그래서 아직 3월이 다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네 아직 뭐 거래량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구요. 자 그 다음에 파동상으로 A파 B파 네 잘 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펜 지금 밑으로 계속 하락 중에 있고 아 요게 2003년 빨간 요 선이 2003년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입니다. 거기를 장대 음봉으로 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 선이 뭐냐 요게 이제 그 IMF 끝나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요 선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일목근역표 기본수치 시간론 네 요거 26고 다음달부터 지금 네 본격적인 하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월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요. 아 파동을 그리면 반드시 반등은 나옵니다. 예 기술적 그거를 반등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한번 같이 카운트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LLS R2 지표 네 요 지표에 대한 설명도 처음 보신 분 네 거기 재생 목록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놨을까지 잘 보시구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LLS R2 지표가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요 상황을 좀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R2는 좀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이런 커버를 그릴 때 저점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 가겠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이번주에 저번주보다는 더 큰 장대 은봉이 생기고 있다. 지금 아래 끈자 살짝 들어와 있고 네 지금 후행 스팸 마찬가지 쭉 내려가고 있고 네 지금 뭐 LLS R2 지표 지금 여기 R2 같은 경우는 여기 0선을 이렇게 넘은 좀 있으면 넘을 것 같은데 조만간 지금 이번주가 9주죠. 네 변화일 9 네 9에 해당되는 날 하락사가 더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 변화일날 항상 이렇게 어떤 네 변화가 생긴다. 꼭 명심을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요번주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요런 형태를 띄고 지금 내려간다. 그럼 희망이 없느냐 자 1봉을 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반동이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C파 시작이다. 그래서 1파 2파 지금 3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제일 큰 네 장대 은봉이 생겼다. 거기 거래량까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자 살짝 들어왔습니다. 거의 공포의 극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 C파가 무섭다 네 저도 이제 근래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른 나라 시장도 그렇고 물론 그 세계적인 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어 좀 뭐 근래 보기 드문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 부분에서 뭐 샀다가 아니면 이 부분에 샀다가 여기 네 이렇게 좀 많은 하락을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단기 급락은 또 모두 낫는다 네 단기 폭동도 낫는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어떻게 보시냐 자 감기가 좋아질 보짐이 저기 조짐이 있는지 네 어떤 뭐 치료자가 나오는지 아니 우리나라처럼 뭐 어떤 혁신적으로 이제 그 증가세가 감소한다든지 자 여러가지 상황을 보시면 네 그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가장 큰 낙폭을 오늘 기록을 했다. 우리만 그랬냐?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 증시가 이랬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후행스팬 지금 보니까 네 후행스팬도 완전히 꺾고 내려가는 모습 LSR² 지표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이렇게 휘어짐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분이 단기적이 장기적인 네 바닥일 경우가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랬고요. 네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살짝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내일과 그 다음에 3,4일 정도 지켜보시면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지금 여기 6개월 내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네 그러면 자꾸 뭘 해 보시냐면 자 피보나치를 그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뭐라 그랬죠. 네 3파 고점 이렇게 찍어 봅니다. 네 그러면 자 요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장대 음봉이 요선 23.6% 라인 38.2% 라인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면 네 여기까지 반등을 준다. 아니면 좀 더 세다 그러면 자 어디까지 반등을 줄까요. 네 여기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정도까지 네 그래야 좀 뭔가 이렇게 흐름이 나오죠.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 영향인데 여러분들 진짜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거의 완벽하게 커플링 한다. 특히 장중에는 네 특히 선물 어떤 거든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이든 S&P 500 선물이든 저는 주로 이제 다우 선물을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어제 낙폭 플러스 오늘 상황을 플러스 해서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혹시 예 지금 현재 뭐 매매나 아니면 공부 차원에서 어 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 선물을 띄워놓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아예 그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오늘 지금 최저점을 찍었는데 오늘 그래서 자 어떻게 네 반등은 준다 분명히 아주 약하면 자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고 네 조금 정상적으로 가면 38.2% 라인 자 세게 반등이 들어오면 50% 또니 아니면 61.8% 이 정도까지는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네 잘 보셔야 된다. 네 중요한 공부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기본 수치 네 일목규명표 기본 수치 네 변화일 26에 맞이해서 더 하락폭을 증가시켰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삼성 차트에도 있긴 한데요. 삼성 차트에는 고기능이 하나가 없어갖고 제가 대신 차트를 자꾸 쓰는데 이걸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파 2파 지금 3파 진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어 제가 요거 지그재그 요거 지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전에 영상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보면 8% 8% 상승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치 않는 상태에서 거의 되돌린 상태에서 자 1파 2파 자 그 다음에 요게 3파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점이라면 네 조금 전 일봉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반동을 줄 것이다. 4파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0분봉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제가 분봉은 이럴 때 봅니다. 카운터 할 때 여기 있는 요 1파의 요 길이를 자 어느 정도 갔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에 3파. 자 그러면 3파에서 자 3에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인데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저점을 찍고 어 여기 이제 캔들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캔들 패턴 네. 인버티드 햄머. 영망치.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자 반전 캔들입니다. 120분봉에서. 120분봉에서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저라면 저라면 연습 차원에서 요때 조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직 저점을 안 꼈죠. 네. 그래서 한 주나 두 주 사봅니다. 아 이게 확실한 반등이 올까 안 올까. 네. 그러면 인버티드 햄머. 어. 반전 캔들 떴네. 120분봉에서. 상에서. 자 그러면 이 위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다. 자 그러면 네. 일시적인 반등이 간다. 아까 여기 지금 구름대 보이시죠. 120분봉에서. 여기까지 가겠구나. 자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제 판단이 틀려서. 그래서 인버티드 햄머가 뜨면. 자 두 가지입니다. 돌파하면 매수.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까이면. 네. 안 삽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네. 일단 한 주나 두 주 딱 사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요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흐름을 쭉 본다. 자. 지금 내일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겼다. 자. 지금. 어. 다우선물 보니까요. 네. 거기도 저점을 찍고. 좀 이따가 해외종합시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점을 찍고. 지금. 의미 있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일. 네.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파동 카운트 할 때. 제가. 팁 하나 그때 드린 게. LRS R2 지표 말고. 여기 있는 지그재그 지표. 대신 거. 삼성 것도 있지만. 제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어떤 파동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자세한. 그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파. 2파.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3파. 3에.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해서. 딱 보니까. 저점에서 뭐가 들어왔다. 네. 120분 봉상에서. 의미 있는. 캔들의 모습이 나왔다. 거기다가. 네. 거래량까지. 지금. 쫙. 매도가 완전히. 우위에 있다가. 의미 있는. 네. 막판. 장막판쯤에서. 네. 오후쯤에.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인버티드 햄머.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면. 내일. 어떤 상황이 될지. 여러분들도. 꼭.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한번 보고요.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팁을 드렸다. 자. 그 다음에. 네. 환율 가겠습니다. 환율은.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저기. 장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다 짱 때. 양봉으로. 돌파한 흐름. 아. 상당히. 안 좋다. 네.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여기서. 저는. 여기서. 좀. 머물러서. 좀.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금들이. 나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자. 후행스팬. 잘 좀 보시구요. 올라가고 있다. 폭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 4월달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자. 앞으로. 어. 어. 며칠 남았는데요. 3월달이. 네. 지금. 총. 8일 남았는데. 3월달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주봉 가겠습니다. 주봉도. 네. 월봉이 저러니까. 뭐. 볼 것도 없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구름대를 지지 후에. 여기 지지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상당히 강력할 것이다. 폭등 각이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에는. 이 선을 넘는 순간. 네. 네. 음해무시하게 폭등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쪽에. 이게 보이는. 이쪽이. 네. 일파고점입니다. 여러분들. 네. 일파고점. 1245원. 1245원을. 그 흐름을 뛰어넘더니. 네. 음해무시한 폭등 각이 나오고 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자. 그렇지만. 우리는. 깡다고 하나는 끝내줍니다. 5,00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일봉상 보니까. 네. 다행입니다. 지금 고점이. 1296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한. 달러가 나가는 모양. 네. 달러 나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각은요. 완전히 달러를. 네. 다 팔고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네. 후행스팬 위로. 속고 있고요. 그러면. 자. 윗그림자 생겼죠. 아. 그럼 일단은. 매도세가 생겼다. 자. 그럼 앞으로. 여기 고점. 1296원을 넘는지 여부가. 네.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다. 무조건. 이번에는 고점만 체크합니다. 고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완전히 오늘 환율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네. 심지어는. 채권시장까지. 다 팔고.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 외국에서도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런.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이러면 억울하죠. 근데 다른 나라도 다 이런다. 왜. 세계적인 그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경기 침체에다가. 자. 시장은 안 좋죠. 네.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살짝.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일본. 임진왜란 일어날 때. 일본 놈들이 예고하고 쳐들어왔습니까. 나 이제 전쟁 낼 거니까. 너네들 준비해.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납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시파동. 경고. 준비.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 이렇게 올라가면요. 선물들 생활이 너무 팍팍합니다. 그래도 지금. 네. 많이 또 애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세계적으로. 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네. 잘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라. 준비. 네.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해야 대산이. 위기시. 전략과 전술이라는 영상을. 세기씩이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네. 자. 전략은 제가 짜고. 여러분은 전술과 전투는 여러분이 합니다. 자. 다 마음 굳게. 다 잡으시고. 네. 우리는 준비하고.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체크를 좀 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저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채권 전체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채권에서 1년물부터 50년물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권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10년물과 더 많이 보는. 제일 많이 보는 게 5년물입니다. 5년물이 가장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좀 보시면. 여기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네. 10.48. 그 다음에. 5년물 같은 경우는. 14.51.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이거요. 여러분들. 네. 외국인들이. 저 우리나라에서 채권하고 주식 팔고 톡 낀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어. 13.5. 이건 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채권은 사면요. 내려가고요. 이게. 그 다음에 팔면 올라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미국 회사체 설명 드릴 때도. 국채나. 뭐. 10년물 국채. 우리나라는 5년물. 네. 보십시오. 14.51%나. 뛰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주식을 팔고. 책관을 팔아서. 뭘 갖고 나간 거예요. 네. 달러를 받고 갖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게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환당국에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뱅크론 수준으로 빠져나간다면.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대비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수백억 수천조. 수조 이렇게 돈을 팝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어떤. 희망고문 하지 마십시오. 네. 확실한 냉철하게. 직시합니다. 지금. 상황을. 공부하시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코피 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 네. 여러분. 공부는 안 하시고. 징징 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고. 이 악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필사. 즉생. 필생. 즉사.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환율 뛰는 거 보십시오. 나중에 저게. 1500원. 1600원. 1900원. 대단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뭔지 아십니까. 2000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준비는 안 하고. 네.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이렇게 줄 쓸 줄 알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진짜. 네. 시민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얼마나 평온합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막 사재기 하고 막 싸우고. 예.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기가 지나면. 우리.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희망도 있고. 실제로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각자 개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 유비무환. 준비합니다.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예. 아직도. 시장에 미련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알아서 하십시오. 예. 진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래냐. 댓글 보면 딱 그 분위기를 압니다. 아직도. 대산이 뭔가 신호를 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시고. 예. 진짜. 위기 상황이고. 전쟁 모드. 공항 모드. 대산이 진짜. 점잖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 여러분. 잘.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공부. 많이 하십시오. 네. 예. 대산이. 막판에. 예. 네. 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잘 좀 준비하시고. 다. 이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이만 마치고.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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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